네. 그 투수로 오늘은 일단 황덕주 선수를 중요한 순간에 믿어보고 있는 투산베어스구요. 노벌 워스트리크 떨어지는 공에 방망이를 헛돌리고 말았습니다. 트라이크 투. 지금 던진 체인지업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른턴 타자들을 상대하기 쉬운거죠. 그 다음날 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아웃. 김주찬까지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함덕주입니다. 체인지업이 예상한대로 잘 부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크볼을 부사를 했어요. 최대한 숨겨서 감아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타자들이. 두산에서는 김지현 선수가 타자를 오늘 이끌었다면. 기아는 안청우 선수죠. 그렇죠. 한덕주 선수입니다. 스윙. 원앤원입니다. 지금도 체지업이죠. 한덕주 선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4구 바깥쪽 이번에는 방망이 나오지 않. 한덕주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승부를 펼쳐야 할 타이밍입니다. 투 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빠른 벌이 더 잘 들어오면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가운데로 몰렸지만 높이가 좋았어요. 안치홍 선수가 상징으로 물러났습니다. 체인즈업을 잘 받아쳤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시차로서는. 변하고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체인즈업으로 카운트. 3구 바깥쪽 살짝 벗어났습니다. 2앤원. 4구. 두산에서 신입을 하는 투수잖아요. 두 투수를 상대로 해서 지금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기아가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투 투의 카운트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투 투표에서 나온 역전 타였죠. 초거 볼입니다. 패싱. 지금은 브로킹 잘했어요. 지금 체인지업인데 바운드가 앞쪽에 운송이 됐거든요 잘했어요 지금 브로킹 두 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투 볼 스윙 주자 A로까지 들어갑니다 골카운트 2회 2입니다 바깥쪽 짙게 보면서 빗습니다 남겟! 스트라이크! 결국 삼진으로